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보호가 이뻐 보호야 아니 이거 손 조심해야되 보호는 왜? 보호야 이 불리면은 손가락이 잘려요 보호는 왜 그정도로 잘리자고 아 진짜야 아이고 새끼가 아주 바글바글하네 보호 귀엽다 어 깜짝이야 무서워 우리 보호 새끼들이 이렇게 많냐 여기 앞에 있네 보호 오 되게 귀엽게 생겼어 보호가 되게 이뻐 키워보고 싶다 더 들어가봐 보호 어 큰 애들 잡았어 큰데ım 코 얼마 큰 꼭 보고? 아이고 보고가 엄청나다 야 이거 크다 얘 오 뭐야 코네도 있네 어허허허허 이야 우와 커 지금 보고 새끼가 많이 나오는 때인가 보다 이거 커요 얘네 어 크다 야 야 제일 크다 오늘 잡은 보고 중에 얘가 제일 커 이거 봐요 오 이렇게 큰데? 크다 크다 어 어 새끼 보고 새끼 보고 오 얘도 큰데? 조금 깊은 데다 던지니까 큰 게 나온다 야 그러지 마 어 근데 보고가 도구 없나? 도구 있지 않나? 도구 있겠지 어우 깜짝이야 아니 내가 놀랐어 얘네한테 꼬이네 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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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다 파다 도구 예전에 보고 스킬 yard trying to go 잘 되죠 잘 돼 짱 주황 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디? 그래, 거기가 있네. 그래. 포동포동하게 생겼어. 귀엽네. 점점 커지는데. 어이, 차가워, 차가워. 아빠 엉덩이 치네. 아이고, 살았다, 살았다. 얼른 가, 얼른 가. 잡히면 고생이야. 어차피 다 살려줄게. 저 오늘 투망으로 잡은 우리 뽀고 친구인데요. 와, 얘가 제일 큽니다. 지금. 지금 이 시즌에 뽀고만 올라오나 봐요. 뽀고. 그래, 얘는 몰라. 퉁살. 피라미처럼 생겼는데? 멸치인가? 피라미처럼 생겼는데? 자, 아무튼 우리 뽀고 친구들 다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자 집에. 너네 더 커야 돼. 나중에 수산시장에서 보자. 잘 가, 얘들아. 오오오오. 오, 잘 간다, 잘 간다. 잘 가.